좋은 오늘 무대 위엔 그 남자가 올라왔었어 지금의 내 감정을 이해하니까 너뿐이라는 그 유감이야 여기까지 온 우리의 처지와 지금을 비관해보니 우리가 얼마나 장하고 멋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저 너는 내게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니 물론 나에게 그럴 가치가 없었다는 걸 알아 그런 네가 난 가엾고 안타까워서 묻고 다졌지 하지만 애초부터 나에게 좋을 마음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것이 내게 얼마나 더 큰 상처였는지 몰라 그래도 조금은 열어주었던 너의 세계 고마워 고마워 언젠가 다시 우리 우연히 만나는 날까지 잘 지내기에 감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